안녕하세요. 여행설명충 레디꼬입니다. 오늘은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여행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 어스는 구글에 있는 천재들이 만든 구글 지도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구본을 이용하고 스트릿 뷰 뿐만 아니라 3D 지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글 어스의 기본적인 설명을 할 건데 검색을 이용해서 교토 쪽을 볼게요. 날아가는 기분이죠. 구글 어스에서 지역을 검색하면 지역을 소개하는 카드가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랑 연동돼서 여행지에 대한 설명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빙글빙글 도는데 교토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조금 재미는 없는 편이에요. 천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교토만의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 시내 대부분의 지역이 고도지안에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45m였는데 2000년대 중반에 조금 더 까다로워져서 31m까지만 지을 수 있대요. 그런데 JR 교토역 주변은 고도지안을 완화하는 특별 조례가 있어요. 조금 더 높은 건물들이 보이죠? 교토타워를 클릭하면 131m라고 나오죠. 이게 교토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타워 위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요금은 770m인데 여기는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JR 교토역에 무료 전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무료 전망대인데 이렇게 보면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옥상 정원 아래 두 개 층은 식당가가 있어서 식사도 하고 무료 전망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토는 대부분 오사카랑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교토만 여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토만 여행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동키호테예요. 교토에 동키호테 있나요? JR 교토역 신칸센 출구 쪽에 있습니다. 아반티라는 쇼핑몰 안에 동키호테가 있고 그리고 유니클로랑 또 이것저것 상점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쇼핑 좋아하는 분들은 할인 쿠폰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행사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카톡에서 친구 추가를 해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토의 유명 관광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교토를 검색해 볼게요. 오른쪽에 다시 카드가 나오고 교토시 명소들을 클릭해 보면 기요미지대라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조금 애매해요. 아마 2020년까지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금각산은 그냥 버스 타고 다녀오면 되니까 좀 쉽고 그리고 후시미 이나리는 여우신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도 좀 설명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보고 그리고 아라시야마 여기는 명소면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행기를 누르면 아라시야마로 날아갑니다. 아라시는 폭풍이라는 뜻이고요. 산은 야마 그래서 아라시야마는 폭풍의 산? 어쩐지 좀 무서운 기분도 들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낭만적인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이름도 산이고 이렇게 날아온 데가 또 산이라서 산 같은데 여행을 하는 곳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예쁜 지역이고 오래전부터 교토의 기족들이 별장을 짓고 살았던 곳입니다. 교토 중심에서 30분 거리인데 온천도 있어서 예전부터 고급 녹안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아라시야마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한큐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오사카의 우메다역에서 한큐 교토 본선 이 열차를 이용해서 가츠라까지 가고요. 그리고 가츠라에서 환승해서 아라시야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사의 스루패스나 한큐패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라시야마를 찾는 한 70% 이상이 한큐선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노면전차 교토 시내에서는 노면전차를 이용해서도 갈 수 있는데 노면전차역 주변이 시내 관광지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약간 미묘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없는 노면전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면전차역 플랫폼에는 조격장이 있는 걸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노면전차역이 딱 상정가 중심에 있어서 어디든지 이동을 하기가 편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JR 열차는 JR 교토역에서 연결되는데 여행 첫날 또는 마지막 날 아라시야마에 로크를 숙박을 한다면 JR 교토역을 경유해서 공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교토까지 가는 열차표를 사면 그게 교토역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아라시야마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승할 때 따로 추가 교통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라시야마 로크를 숙박하는 분들은 JR 열차를 이용하는 게 편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버스인데 버스는 길이 좀 많이 막히는 편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라시야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게치교예요. 호즈가와강을 건너는 달인데 달을 건너는 달이라는 뜻의 이름이 참 예쁘죠. 그리고 목조달이라서 언제 가도 멋있긴 한데 특히 벚꽃 시즌에 그 빛을 바랍니다. 달이 주변이 다 벚꽃이에요. 이건 올해 3월 말에 가서 찍은 영상인데 영상 찍은 걸 보면 아마 이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살짝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짐벌도 사고 그랬으니까요. 토게치교 북쪽에 볼거리가 많은데 아라시야마 하면 대나무 숲을 빼놓을 수가 없죠. 텐루지라는 유명한 절 뒤에 있는 길인데 지금은 이 대나무 숲길이 더 유명하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절 가는 사람보다는 절 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이 못 봤어요. 대나무 숲길의 위치는 토게치교를 건너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로 빠져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정가를 지나서 요지아 카페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금각사나 은각사, 청소사 이런 교토의 다른 관광지랑 아라시야마를 함께 보는데 이걸 당일치기로 하려고 하면 아마 대나무 숲길 정도랑 그리고 상정가 둘러보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라시야마만 하루를 볼 예정이다 아니면 아라시야마에서 룰칸에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 개방형 관광열차인 토로코열차를 타보는 것도 좋고요. 뱃놀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호주가와강의 예쁜 풍경을 볼 수 있는데 비용 생각하면 토로코열차만 타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뱃놀이는 일본어를 모르면 좀 지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럼 이제 구글 스트리트뷰를 이용해서 한번 아라시야마의 풍경을 볼게요. 지도 좌측에 사람 아이콘을 누르면 파란색 줄과 점이 나오는데 구글 스트리트뷰는 줄로 표시되고 점으로 표시된 곳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로 이렇게 잘 내려주시면 되고요. 구글 스트리트뷰로 토계츠교를 건너고 있어요. 외관은 목조지만 내부에는 철근이랑 콘크리트도 있어서 상부에는 차도 다니고 있어요. 아라시야마가 제일 이쁠때는 단풍이랑 벚꽃 시즌이에요. 근데 막상 단풍이나 벚꽃 시즌에 가면 꽃은커녕 정말 사람에 치여서 구경하다 갈 거예요. 지금 이 구글 스트리트뷰는 나뭇잎 색깔 보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인 것 같아요. 강을 건너서 왼쪽 보면 인력거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유료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대나무 숲길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직진해 볼 거예요. 상점들이 다 문을 연 것 같진 않아요. 오전인가 봐요. 토계츠교에서 텐류지 절까지 이어지는 길이 아라시야마의 상점가인데 여기가 뭐 식사할 곳도 있고 기념품 파는 곳들도 많아요. 메인거리 안쪽으로도 상점가들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 안쪽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기가 노면 전차인 란덴에 아라시야마 여기고 조격장이 있는 게 좀 특이한 거죠. 일본은 뭐 워낙 온천이 많으니까 온천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열차역 플랫폼에 열차를 기다리는 곳에 조격장이 있는 거는 흔한 건 아니에요. 노면 전차역에서 또 쭉 가면 텐류지 절이 나와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구글 스틸티브로 왔던 부분을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올해 3월 벚꽃 폈을 때 녹화하면서 자고 다음날 JR 열차까지로 갈 때 소형버스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은 거예요. 벚꽃이나 단풍 시절에는 오전 일찍 여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라시야마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절이나 신사를 보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인 교토도 똑같이 아침 일찍 여행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시 구글 스틸티브로 와서 대나무 숲길까지 가볼게요. 노노미아라는 버스 정류장 앞에 요지아 카페가 있는데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대나무 숲길이 다 옵니다. 요지아는 교토의 전통 뷰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커피도 팔고 녹차도 팔고 식사료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여자가 그려진 녹차라떼가 대표 메뉴인데 이게 왼손으로 마시면 입술을 대는 기분이 들어서 좀 그렇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마시면 이게 또 이마거든요. 이마에 뽀뽀해주는 것도 의외로 녹차가 심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만 하면 너무 지루할까 봐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그럼 대나무 숲길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요지아 카페의 녹차보다 더 유명한 카페 하나만 소개할게요. 사실 마셔보면 그냥 좀 탄맛이 많이 나는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의 커피인데 토게츠교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 나오는데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조차 사람이 많아요. 이게 료칸에서 아침밥 먹고 산책하러 나갔다 찍은 영상이에요. 아침 8시 정도. 만약에 여기를 갔는데 줄이 너무 길면 커피를 정말정말 좋아하거나 인쇄 같은데 꼭 사진을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기다려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런 곳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라시야마에서 하루를 온종일 쓰고 싶은 분들은 몽키파크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갔을 땐 날씨가 조금 별로였는데 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괜찮고 상당히 특이한 동물원이에요. 사람이 우리 안에 있고 원숭이들이 밖에서 뛰어도는 독특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어스를 이용해서 교토랑 아라시야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사실 교토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구글어스를 이용해서 여행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